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트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호흡이 딱 세신데 딱 맞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펙터는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라임라이트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임 대표님을 모시고 세 편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게스트를 모셨다는 느낌보다는 고정 패널이다 라는 느낌도 좀 들고 조금은 이제 저희가 좀 더 자연스러운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융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라임라이트라 그래가지고 러쉬의 라임라이트 고성능 디스토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네, 퍼즈군요. 이 엄밀히 얘기해서 이 라임라이트는 퍼즈 디스토션이에요. 라임라이트 퍼즈 디스토션은 영국에서 상용화된 퍼즈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영국에서 상용화된 퍼즈는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구글링을 해봤는데 리버브닷컴에서 마에스트로 FG1 이렇게 크게 생긴 퍼즈가 있어요. 빈티지 퍼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 퍼즈를 복각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사운드가 난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영국에서 상용화된 퍼즐을 기반으로 제작됐다라고 하는데 마에스트로 FG1 같은 경우는 깁슨의 로고를 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산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뭘까?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마에스트로 FG1을 경험해본 적도 없고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퍼즈인지도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오리지널을 만나보기가 되게 어렵죠.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특유의 톤으로 많은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마에스트로 퍼즈의 오리지널 사운드에 기반하지만 크레이지 튜브 서킷만의 기술력으로 다양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또 추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빔 컨트롤이 있는데 빔 컨트롤을 이용해 거친 스타일의 게이트 퍼즈 사운드부터 마크1과 마크2 스타일 퍼즈 사운드 연출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크1과 마크2가 뭐의 마크1과 마크2인지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약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자체가 좀 불친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애들이 크레이지 하잖아. 그리고 뭔가 이 매니아들은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제 알아듣는 부분이 있나봐요. 저도 퍼즐을 즐겨서 막 사용하지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기타리스트들이 퍼즐을 사용하지 않는데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사이키델릭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뉘앙스를 디스토션이 이런 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네. 따라가지 못하니까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매니아한 성향이 있고 그런 분들은 들으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악기병 중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텔레병이랑 퍼즈병. 퍼즈병. 텔레병도 3대가 굶고 퍼즈병도 3대가 굶는다. 걸리기도 어려운데 걸리면 낫지나. 낫지를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라임라이트는 아주 독특한 로우게이브스트 사운드를 내어주며 게인을 미니멈에 놓고 빔 컨트롤을 풀로 올리면 연주자를 만족시킬 만한 라임라이트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무슨 뉘앙스일까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3개의 노스블랙 글라스 게르마늄 트랜지서터를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선별해서 최고의 퍼포먼스와 톤의 일관성을 유지되도록 설명을 한다. 게르마늄 소자가 트랜지스터가 이제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인데 크레지튜스프 서킷 중에 콘스텔레이션이라고 퍼즈가 있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셀렉트된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사용한다. 이런 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잠깐 시연을 해봤는데 두 가지 생각이 겹치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지금껏 최근에 다뤄본 모든 퍼즈 중에 진짜 빈티지 오리지널 퍼즈들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빈티지한 사운드를 내어주는 퍼즈라고 저는 평가를 내렸고요. 두 번째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겠다. 극명하게 갈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빔이 어디 있어? 빔. 가운데 있죠? 전원 9V DC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개의 풋과 한개의 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가운데 빔. 퍼즈의 보이싱을 조절합니다. 빔을 낮게 세팅할수록 오리지널 퍼즈 톤을 내어주고 높게 세팅할수록 바디감과 서스틴을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아까 빔을 이렇게 많이 깎았더니 그 퍼즈 톤에 뚝뚝 끊어지는 사운드가 연출되요. 그래서 은총 씨는 이 퍼즈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연주가 굉장히 더러워진다. 거치게 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퍼즈의 뚝뚝 끊어지는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운드를 또 이겨내기 위해서 연주를 또 이겨내기 위해서 힘있게 연주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병호 선생님이 연주를 또 어떤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시고요. 이런게 같습니다. 한번 그 예 저기 클렌지튜브 서킷에서 빔을 다 올리고 풀로 올리고 게인을 미니멈에 돌아와요. 그것도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게인을 미니멈으로 좋다. 이 느낌이네요. 이러면은 이 정도면 필드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되게 좋다 이거. 이 느낌이구나. 이제부터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꾸로 한번 거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을 좀 높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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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희가 보통 퍼즈라고 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톰벤더 기반으로 한 퍼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네가 왜 이거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톰벤더는 많이 한다는 거죠. 다른 데서도.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 오리지널이라는 거를 접해보지도 못했고 하지만 톰벤더 기반의 퍼즈들이랑은 좀 굉장히 다른 틈지시장을 놓였다.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저희가 게인을 좀 더 높이고요. 깎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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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얘네 왜 이렇게 녹음 상태가 자꾸 깎이냐 깎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게르마늄 퍼즈의 특징이죠. 이렇게 뚝뚝 깎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전에 제가 진짜 이제 빈티지 65년 거는 아니겠지만 빈티지 트윈 리버브 앰플을 썼을 때 사운드가 이렇게 뻗자고 이렇게 돌더라고요. 사운드가 빙빙 돌아요. 공간 안에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 친구 역시 연주를 할 때 이렇게 약간 도는 듯한 느낌 굉장히 빈티지한 성향부터 모던한 성향의 퍼즈까지 연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과학이 가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오리지널 퍼즈 빈티지 퍼즈 사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언이 아닌데요. 와치 진짜 스피커에 콘을 저희가 칼로 찢어 놓은 듯한 그런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아니면 모던한 음악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 연주자들한테는 쟤네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퍼즈병 걸린 사람들은 이 소리에 지금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다큐멘터리 작가님 나예은 작가님 웃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과연 좋은 소리인지 느낌이 참 황당하실 거라고 저는 지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최근에 만나봤던 다양한 퍼즈들을 저희가 다루거든요. 다루는데 요즘에 퍼즈들이 어떤 성향으로 많이 나오냐면 디스토션과 퍼즈의 느낌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인 성향 그래서 현대적인 음악에도 잘 묻고 약간 뉘앙스 자체가 퍼즈 같은 페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페달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음악 취향들도 그렇고 동향 자체가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까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 틈새 시장을 정확하게 노린 것 같아요. 굉장히 빈티지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게르마늄 퍼즈 튀개 사운드를 잘 연출해 주는 그런 퍼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선생님 근데 퍼즈 연주랑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제가 퍼즈 좋아했었는데 좋아했었는데 이게 70년대 80년대 때 드디어 퍼즈가 물러나고 디스토션이 자리를 차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더 좋은 걸 줬는데 왜 또 또 퍼즈에 또 가냐. 너무 과거에 매워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자제를 하고 있지만 퍼즈가 너무 비싸요. 제가 은총 씨랑 광주에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광주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광주 어떤 대리점 사장님이 완전 빈티지 매니아 그래서 오리지널 60년대 퍼즈부터 앰프 기타까지 다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장비를 잠깐 빌려서 시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예요. 지금 악기로 절대 연출할 수 없는 복각을 했다 얘기들이 많잖아요. 절대 연출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장비 그대로 가서 합주실에서 연주를 하면 아마 밴드가 유지되지 못할 수 있어요. 볼륨이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크고 다 날 소리예요. 다 날 소리고 잡음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빈티지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모던한 친구예요. 이 정도는 모던한 친구지만 왜 제가 빈티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느낌 뉘앙스 자체를 정말 잘 가져온 퍼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퍼즈 매니아들은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퍼즈에 대해서 사실 기태를 치지만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잘 모르고 근데 병호 선생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퍼즈를 저렇게 쓰는 거구나 멋있죠. 멋있어요. 정말 연주 잘하시는 분들이 퍼즈 쓰면 정말 환상적인 것 같아요. 멋있죠. 옛날에 퍼즈밖에 더 있었겠어요? 60년대 그럴 때 근데 나 적응이 안 돼.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본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라임라이트 병호 선생님이 먼저 한줄평을 주신다면 이 사람들 진짜 미쳤네요. 진짜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어휴 이거 봐. 감전되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구할 수 있는 가장 빈티지한 퍼즈 그렇습니다. 물론 오리지널을 사신다면 할 말은 없죠. 더 있겠지만 할 말은 없지만 현대적으로 최근에 출시된 페달 중에 가장 빈티지한 성향을 가진 퍼즈였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도 한줄평 한 번 주시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점수 한 번 줘보도록 할게요. 1, 2, 3 8.5, 8.0 이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페달이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퍼즐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나 항상 페달보드에 빅머프를 올리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저는 경계를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모던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리고 실리콘 퍼즐을 좀 더 좋아하고 실리콘이나 좀 곱죠. 이렇게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퍼즐을 좋아하시거나 입문을 하시려는 퍼즈에 입문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한 번 악기를 메고 저희 매장에 오셔서 경험해 보십시오. 테스트하기를 꼭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가가기 쉬운 퍼즈부터 시작을 하셔야 나중에 이 매력을 알겠지만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보스 퍼즈 같은 걸로 시작하셔서 약간 병이 좀 오르면 이걸로 가십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퍼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크레이지 튜브 석시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트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